자, SMG 너 임마 위에 있는거 알아 임마 저희도 있어 HMG 이제 알았네 HMG인거 또있네 오우카 야 HMG 정말 한발한발이 장난아니에요 예, 어딜맞아도 한방이 죽어 한발한발 파워가 워낙 세서 자, HMG HMG 저게 이게 그니까 워낙 대구공탄환일거에요 아마 어디야 어디야 퉁 예, 대전차용 일거에요 HMG가 자 에너지 암호 이네스드로 바꿔야겠는데? 아 근데 이 상태에서 못바꾸지 오우 암호모드때문에 사라져 어디야 턴박사기를 막사드네 자 턴박사기를 북라집단으로 하네 턴박사기 자 에너지 어 안죽었어? 아 죽은거군요. 죽었는데 그 저 위에 때문에 그런거구만 라이트? 라이트도 보실수가 있어요? 오 라이트도 보실수 있네? 자 쭉쭉 가요 HMG는 아직 80발이나 남았어요 나 암호 인헨스드로 좀 바꿔야겠는데 HMG는 암호 인헨스드인데 잠깐만 HMG 잠깐 버리고 역시 HMG는 암호 인헨스드죠 HM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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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그레이브 아 저런 배신저가 틀리려고 HM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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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뜯어내고 있나봐요 얘 근데 뜯어내면 주인공 죽지않나 HM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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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 엣 넌 cr 쟤는 셀프라는 존재를 미리 다 알고 있었구나 원에서 그 외계인 존재한테 보내기 전에서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미디 그래서 미디 그 셀프에 그 대적할 수 있는지 수트를 그 용병들한테 한번 시험을 해본 거죠 아 그리고 수트가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구나 어 뭐야 야 전무가 밝혀지는구나 이렇게 아 아 그치 얘가 그렇게 망가질 리가 없지 원에서 그렇게 대범한 여자였는데 아 아 원래 나노 수출하는게 인간의 기술이 아니군요 아 예 드라마의 예 빈님의 말하는 드라마의 전형적인 예 스토리 배신하면 CIA이거나 악당이거나 헬로패드에 도착할 수 있는지 그 경우도 있잖아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 뭐 누가 인질로 잡혔다거나 아 아 아 아 아 아 총이 아니 아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헤비 어설틀카 비닐가? 헤비 어설틀카 비닐가? 자 자 스탈스텔스 똑같은거 아냐? 어설틀카 바뀐게 있어야되는데 덤벼 네 암살할 생각 없습니다 왜 안죽어요? 자 암호 인헨서드가 있기때문에 쉽게 암호 모드가 깨지진 않아요 나 수류탄도 없지 나 수류탄도 없지 오호 예 그래도 너무 가까이서 막 저렇게 난발하는 애한테 자 자 거기있는거 다 알아 나와 인마 나 수류탄도 나 수류탄도 나 수류탄도 저거 야 누구냐? 이거 이거 말고 어설틀카 어설틀카 탈모포 달리는거? 그게 좋은데 이건 제너럴이구요 다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 어설트를 달리는게 정말 귀하구나 그냥 가죠 통화해야죠 어어어